많은 한국인들의 위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노출돼 있습니다.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? 노출된 수상자분들은 당연히 학부 수업에서 많은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이번에도 마셜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죠. 그동안 화학상이나 물리학상 수상자분들을 보고 있었거든요. 성리학상 수상자분들은 어떤 말씀을 드리실지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